4년 사이 마약사범 연령대가 낮아져 30대 이하 비중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2022년 마약류 범죄 백설에 발간하면서 30대 이하 마약류 사범이 지난 2018년 5,200여 명에서 지난해 1만 9백여 명으로 2배 넘게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30대 이하가 전체 마약사범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도 2018년 42%에서 지난해 60%로 크게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마약류 압수량도 2018년 415kg에서 지난해 804kg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특히 신종합성마약 야바의 압수량이 18배 넘게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